매일 아침 8시 나는 아메리카노를 마신다. 매일 아침 8시 나는 쌍화차를 마신다. 나는 아재 개그를 좋아한다. 나는 아재다. 나는 방탄소년단의 맏형. 나는 러닝맨의 맏형. 나는 나는 석진이다. 이거 느낌이 진인데. 아니 왜 이렇게. 너무 다른 석진이잖아. 지금 중간에 바꾸는 거 없어? 바꿔주세요. 양세찬이랑 성민이 바꿔주세요. 뭐야 이건 짤충이에요. 아니야 진짜. 으악! 왜 안 쳤어? 빡빡빡빡빡